정환이 지금 택시프로있어 나 이제 가야돼 나 태워가 나 내일 일찍 나가야해 가자 우리 이제 케이크파크 인사해 너만 부르지 말고 아니 아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야지 내가 부르고 너 지금 내 핸드폰으로 라이브한다고 니 핸드폰으로 택시 부르냐? 그니까 데려다 두고 가려면 혹시 나쁜 사람이세요? 그니까 왜 나쁜지를 내가 이유를 물어봤는데 말을 하고 불러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안서운하지 저거 니가 먹던 잔은 다 먹고 가야지 안 먹어도 되는데 아니 아니 그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택시를 부를거면 어 나 부를게 라고 부르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슥 부른다며 나 갈게 뛰어나가는건 싫다는거지 아니지 저는 제일 맨날 그랬어 부르고 나서 민규야 나 이제 불렀어 캐럿들을 이제 갈게요 하고 너를 딱 데려가지고 방금 1분 뒤에 도착했는데 그게 네트워크 오류가 떠가지고 아까 그니까 전에 잡았었던 택시가 나온거야 자 지금 아직 잡지를 않았어 자 자 자 안 먹을래 나 그만 먹을래 그래가 짱 응 거짓 네 예 여행 여기